연애하고 싶은 배우 1위로 뽑히셨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나? 스타벅스 매출 1위, 부동의 넘 401위. 잘해보자. 보시게 되어 영광입니다. 영광이겠죠? 아! 신윤이 작가의 별들의 세계. 오완별? 지워버릴 거야. 이런 시급. 뭐야, 시급? 욕이야? 뭐야, 야! 오완별 절대 자르지 마. 형님들 지금 궁금하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? 오완별 궁금한 빛이었다. 거짓말을 기습한 빛을 다